안녕하세요. 푸눅빛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가을 바람이 살살 부는 게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다육이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쁜 아이들이 또 많이 입고가 되었어요.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 색감도 예쁘고 전체 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색감도 지금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완전히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이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외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기는, 전체 크기는 약 11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아그레만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포트는 9.5cm 포트입니다.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7,000원입니다. 맥라이징입니다. 맥라이징, 빨갛게 물이 들어 있어요. 크기도 약 14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12,000원입니다. 허니핑크입니다.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 있고요. 밑에는 자구를 하나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얼굴이 제법 큼직하게 생겼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여기에도 자구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는 약 14cm 나옵니다. 12,000원입니다. 펑킨입니다. 펑킨은 화분에 밥이 한가득 되게 넘치도록 담겨 있어요. 뒤에서 자구가 달린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가로 전체의 크기는 약 15cm 정도 됩니다. 10,000원입니다. 밤에 소토릅니다.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10,000원입니다. 입장을 지켜세우고 있기 때문에 가로 약 10cm 정도 됩니다. 천사의 젤리가 또 추가 입구가 되었어요. 3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2도도 있고 대체로 2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크기는 12cm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8,000원입니다.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입장에는 돌기가 살짝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6,000원입니다. 아리엘입니다.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장이 통통하게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한쪽에는 철화로 엮인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자구를 달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5,000원입니다. 9.5cm 포트입니다. 마르셜입니다.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4,000원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크기는 많이 커지는 않고 약 7cm 정도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또 3개나 5개는 이렇게 합식을 해주도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3,000원입니다. 라피네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 있고요. 모두 위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전체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바닐라비스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구를 밑에서 잘 달아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5,000원입니다.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외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9cm 정도 됩니다. 4,000원입니다. 4,000원입니다. 문가든이 썩음입니다. 외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라인에는 빨간 선이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8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베개입니다. 자주 빛으로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7.5cm포트에 이 정도 크기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5,000원입니다. 5,000원입니다. 공등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매두로 되어 있어요. 크기는 약 12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10,000원입니다. 화이트엔젤입니다. 뽀얀 백분을 바르고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12,000원입니다. 뷰티라인입니다. 외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두 외두로 이렇게 입장은 제법 통통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도 11cm는 다 넘습니다. 5,000원입니다. 물로입니다. 백분을 바르고 군생으로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또 한쪽에는 철화로 엮인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큼직한 2,000원입니다. 또 큼직한 2주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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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빛으로 드는 품종입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고요. 청수도 제법 되고 아주 짱짱한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옐로우 멜로우입니다. 한 포터가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7,000원입니다. 파이어필라입니다. 붉은 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이런 모습도 있고 7.5cm 포트입니다. 3,000원입니다. 퍼플 소톤입니다. 백분을 살짝 바르고 중간에는 보랏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어요. 입장이 제법 통통합니다. 청수도 이렇게 많고 6,000원입니다. 뭉수수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분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4두, 5두, 5두 이 정도 됩니다. 포트는 11.5cm 포트입니다. 12,000원입니다. 블랙힌입니다. 자수빛으로, 시튼 자수빛으로 물이 드는 품종입니다.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15cm 조금 넘습니다. 15,000원입니다. 눈꽃 젠리입니다. 입장이 통통하게 크기가 엄청 큽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전체 크기는 15cm 좀 넘습니다. 25,000원입니다. 핑크플로라 입장 뒤에는 피멍으로 물이 살짝 들어있어요. 7.5cm 포트의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외두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4,000원입니다. 블루드래곤 손톱이 아주 미래적인 아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포트는 9.5cm 포트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소울엔입니다. 한 포트 밥은 이 정도 되고요. 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크기는 약 13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14,000원입니다. 탑핑크입니다. 오양백분을 바르고 연한 분홍빛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외두에서 밑에 자구를 또 조그마하게 이렇게 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4,000원입니다. 퍼시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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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이 제법 예쁘게 지금 물이 들어있습니다. 전체 물이 빨갛게 들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두도 있고 이렇게 외두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크리스토티 뷰티입니다. 백분을 바른 아이입니다.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포트는 9.5cm 10.5cm 포트입니다. 8,000원입니다. 호리전입니다. 호리전 삼두 이런 모습도 있고요.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네요. 이런 모습도 있고 삼두 이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칼리스토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모두 외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두 하나가 보이고요.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칼스톤입니다. 모두 이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11cm 좀 넘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연재 권재입니다. 입장이 길쭉 하면서 통통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두 외두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포트는 9.5cm 포트입니다. 5,000원입니다. 솔로입니다. 모두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밥이 이렇게 한가득 대게 담겨 있어요. 13cm 정도 됩니다. 8,000원입니다. 마룬힐입니다. 붉은 자수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모두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햇볕이 거늘이 져가지고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만원입니다. 샤인 브라이트 빨간 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10.5cm 포트입니다. 7,000원입니다. 후비반입니다. 라인에 빨갛게 손을 꺾고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입니다. 모두 외두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이고요. 9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파랑새입니다. 오염대꾼을 바르고 모두 군생으로 담겨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대체로 대체로 다 똑같이 3도 3도 또 이렇게 4도로 된 것도 간혹 보입니다. 6,000원입니다. 10.5cm 포트입니다. 아이보리입니다. 밑에 큰 얼굴 밑에 자구가 달린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자구를 밑에서 이런 모습으로 달아주고 있어요. 7,000원입니다. 4종입니다. 피멍으로 빨갛게 물이 살짝 들어있어요. 2도로 모두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좀 더 큼직한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12,000원입니다. 핑크별입니다. 밑에 목대가 살짝 있고 밥은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얼음 공주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얼음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품종입니다. 군생으로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5,000원입니다. 5,000원입니다. 6,000원입니다. 빨간빛으로 물이 이렇게 제법 많이 들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옆에 양쪽으로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9.5cm 포트에 이렇게 한가득 되게 담겨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블루에프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목재라로 되어있고요. 전체 크기는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목대는 이런 모습이고요. 7,000원입니다. 블루하와이 이런 모습입니다. 밑에 목대가 살짝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미나입니다. 자줏빛으로 붉은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 정도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모두 붉은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3,000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